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제 얼굴이 계속 나가면서 광고를 한다고 특히 우리 PD님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빵긋 웃는다고 했는데 잘 안 웃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항상 2분이 나와서 제가 저절로 웃게 됩니다 미데스 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머리 스타일이 요즘 점점 더 높아져요 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반짝 오르라는 시그널인가요? 네 가능하면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화이트 셔츠 입은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늘 회의가 좀 많았었습니다 화이트 셔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바비정우님의 섹시한 모습 매력적입니다 왜 그러세요 또 팬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가부터 한번 쭉 살피고 본격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주가는 어땠나요? 네 오늘 증시 다행히 오늘도 상승의 온기를 약간 이어가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조정폭이 워낙 컸던 하루였고 지난주가 수목금 연달아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아시아시장 안 해뜨리면서 저도 조금은 지친 모습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월화 신은 사이에 수요일 급반 등이 3일째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많이 그래도 온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수 기준으로는 오늘도 상해 시장 0.7% 돌라서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심천시장이 0.46% 돌랐고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의 차익실험 매물 소화하면서 마이너스 0.13% 하지만 홍콩 시장도 어제의 상승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오늘 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은 하루였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가 조금 역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뭐랄까요 혼조세 속에서 시장마다도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다르고 점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일 시장 리뷰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아시아 시장의 최근 3일간 반등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번 조정의 원인 자체가 미국이 테이프링에 대한 경계감이었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불안감을 약간 좀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섹터로 봤을 땐 오늘 본토시장 내에서 클린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14차 5개년 계획 내에서 시진핑 정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정책 키워드로서 내놓고 있는데 확실히 중국 시장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면서 어제도 좀 강한 뉴스가 있었던 게 국유자산감독이라고 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지침하는 위원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국유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당부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중립 관련 의지에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치장기업들 전반적인 주가가 굉장히 우혹적이었고 오늘 특히나 폴리실리콘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 이슈가 시장에 또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통익원을 7.77% 올라서 지수가 1% 미만으로 인급해서 탁월하게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고 태양광이라고 하면 보통 대표 기업이고 시가총회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윤기실리콘도 오늘 4.74% 올라서 오늘은 사실 전기차 섹터보다 오히려 친환경 섹터가 더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친환경 친환경 하면서 말씀 주신 종목들이 그래도 이런 혼조세 속에서도 연일 성과를 좀 내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있네요 자 또 다른 주목할 주식 흐름 뭐는 있었을까요? 네 오늘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시가총액으로 한 가장 큰 상위 종목들인 백주기업들도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하루였고 귀주모태주가 2.4% 그리고 오량액이 3.57% 올랐고요 백주기업들의 선호가 예전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로 시수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은 시가총액 큰 주식들 어쨌든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로 조금 들어와서 지수보다는 상대로 강한 모습 조금 볼만했던 것 같고 그리고 홍콩 시장에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다들 뉴스 업데이트 하셨겠지만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급등한 하루였는데 오늘 텐센트가 어제 많이 오르고 차이실 매물이 급하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플러스 0.5% 플러스 유지하면서 끝났고요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1.4% 내리긴 했지만 어제 워낙 많이 올랐던 폭을 생각하면 오늘 정도면 사실 차익실험 매물 무난히 소화하는 하루라서 추가적인 반응이 될 기대감은 약간 형성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친숙한 주가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패턴은 아니지만 변화들이 뚜렷한 흐름으로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세부적인 뉴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중국뉴스 살펴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기업뉴스가 아니라 중국 정부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는 듯한 연일 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까? 네 사실 방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키포인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시장의 뉴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정부 당국의 어떤 정책 색깔이나 규제 관련 어나운스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관영 언론의 파악이 워낙 세기 때문에 뉴스로 보도되는 것들이 정책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힌트인 경우가 많이 있고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도 최근에는 정책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별 계획의 뉴스보다는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뉴스 나온 게 국가인터넷 항공실이라고 해서 여기가 하는 역할 자체가 국가의 정보보완이나 좀 민감한 어떤 국가보완이나 정보 관련 인프라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을 통솔하는 주체인데 이번에 핵심정보 인프라 안전보호 조례라고 해서 중국 내의 빅데이터 같은 걸 외부로 반출할 때 좀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된다는 조례안을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현재 해외에 상장돼 있는 디디 출식이나 알리바바 같은 곳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냐는 물음표가 조금 있었는데 어제 코멘트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어디에 상장됐건 그러니까 본토에 상장됐건 홍콩에 상장됐건 미국에 상장됐건 혹은 지배구조가 VI 구조든 직접 지배구조이건 그런 거 상관없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인터넷 보완과 개인정보반을 준수한다면 판공실에서 인터넷 기업의 자금 조절을 지지한다고 발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가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최근에 중국의 기업들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히나 많이 두려워했던 게 미국에 상장되는 ADR 기업들이 VI라고 불리는 이 가변 실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퓨터를 통해서 상장시킨 구조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의 칸을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에 많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디디 출싱,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공실이 그런 지배구조의 문제가 됐던 해외 상장이 됐던 그런 거 상관없이 법대로만 하면 우리가 굳이 문제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 커멘트가 나온 걸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최근 3일간을 반등해서 미국에 상장하는 ADR 기업들도 반등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최근 계속해서 기존에 저 역시도 중국 시장은 5년, 6년 투자했지만 VI 구조, 이익 가변 실체라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오히려 이런 악재를 통해서 시장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우선 현재까지 나온 뉴스로 업데이트해 봤을 때는 그 구조 자체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VI 구조 자체를 중국과 미국 쪽에서 완전히 칼질할 가능성보다는 일단 그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약간은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판단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만약에 이 뉴스가 진짜 있는 그대로 말이 반복되지 않고 실현된다면 지금 미국이나 기타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진짜 급 반등할 아주 엄청난 소식인 것 같아요 ADR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린,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악재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일종의 코멘트가 나온 부분이니까요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좀 달래줄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화웨이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됐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중국 시장을 괴롭힌 두 가지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새롭게 재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당국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풀 꺾었던 뉴스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관련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그걸 업데이트할 만한 뉴스가 나온 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화웨이 측의 차량 부품이나 반도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수억 달러 정도의 납품 허가를 이번에 발행해 줬다고 하거든요 기존에 화웨이가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측으로 어떤 부품을 공급하거나 수출한 게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오늘자 뉴스로 나온 걸 보면 화웨이가 완성차 업체들에게 스마트 커넥티드카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부품을 위해서 구성 물품이 되는 반도체 일부들을 미국 기업에서 화웨이 측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해 줬다고 하고 사실 수억 달러 규모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어쨌든 몇 천억 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작은 규모는 아닐 것 같고 미국과 중간의 갈등 구조나 특히나 반도체가 좀 민감했던 이슈를 고려한다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의 계기 혹은 소통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일부 생길 만한 그런 뉴스가 오늘 하루 있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화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인 게 화웨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정책적 노선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상황 요소가 있나요? 일단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대화 채널이나 어떤 소통의 계기 같은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였는데 사실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인슈가 너무 강하게 지배하다 보니까 그들 간의 물미소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로 업데이트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뭔가 일은 진행되고 있었겠지만 시장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온 게 이번 뉴스인 것 같은 게 어쨌든 화웨이 역시도 어떤 하나의 완성체 업체라기보다는 그들도 부품 납품업체로서 기능한다고 했을 때 생태계로 봤을 때 어쨌든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 게 더 좋은 방향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건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첫 물구를 튼 게 아닌가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화웨이에 이런 변화가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이 이번에는 잔뜩 듬뿍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9월도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올해도 거의 어느 순간 벌써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이 모두들 웃을 수 있었던 증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올해도 아주 남모르게 슬금슬금 올라갔던 증시 상황들이 몇몇 나라에 주요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하반기는 우리 마지막 4, 4분기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될지도 상당히 저도 고심이 되고 있는데 미국 증시를 살려니 너무 많이 오른 듯하고 중국을 살려고 했더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에게는 답이 있죠 최파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테이프링 일정이 구체화됐을 때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올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벤 버넨키 시절에 테이프링 텐트럼이라고 해서 미국이 테이프링 일정이 나오고 일정이 실행이 됐을 때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 충격을 받았던 시기에 버넨키조차도 자신을 원하는 방에 그게 아니었다고 스스로 많이 후회했던 시절이었거든요 2013년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테이프링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고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시장에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외로 연준은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최대한 피했던 것 같고 이번 연준의 스탠스 역시도 가능한 시장에 그런 노이즈를 안 주기 위해서 테이프링을 가능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게 여전히 시장을 많은 전략가들이나 언론에서는 다수의 교회는 여전히 하반기 조정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시장의 분위기는 테이프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업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과 매일 통화하고 일어나온 과정에서 요즘 고객분들의 라인나우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너무 비싸졌고 중국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가 결국 퀘스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업 현장에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조언은 만약 뭘 해야 될지 고민된다면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혹은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투자암부터 실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정도의 제안을 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마음 편하게 접근한 게 뭐냐면 결국은 SPY 같은 S&P500 ETF를 기초적으로 하는 ETF를 가장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드렸을 때 SPY라는 ETF가 왜 그게 보편적이고 왜 베스트셀러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SPY라는 건 사실 서울의 강남에서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모든 ETF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에 상장된 ETF가 5천 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정말 다양한 전략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전략을 가진 ETF들이 있는데 그 5천 가지 ETF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가 SPY라는 ETF고요 시가총액은 대략 480조 원 정도 되는 모든 ETF 중에 가장 크니까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5천 개가 넘는 ETF 중에 최초로 상장된 ETF입니다 SPY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면서 최초의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만하고요 많은 경우에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워렌버핏의 주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워렌버핏에게 뭘 투자해야 되고 주식을 뭘 세울지 많이 조언을 구할 때 워렌버핏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미국의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추천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S&P500을 추종한 ETF는 정말 많기 때문에 수십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거 그러니까 금액으로 제일 큰 거가 SPY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수료 기준으로는 벵가드의 상품이 더 낮긴 하지만 SPY와 같은 보편적인 S&P500 추종 ETF도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면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ETF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미국 시장을 투자해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진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SPY 정도의 베스트셀러를 조금씩 사모하보거나 정리식 투자하는 게 타이밍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략들을 추천을 쭉 해주시면서 어디에 관점을 두시면 좋다라는 걸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요 방금 워렌 버핏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 주식 투자 처음 했을 때 저도 대학교 때 제일 처음 샀던 책이 워렌 버핏의 따라잡기인가 이런 책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남는데 아직까지 진짜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고비들을 잘 넘기신 분인데 요즘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증시를. 일단 거기에 답변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독서 매니아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서 대부분 국내에 번역되는 투자서 대부분은 열심히 읽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는데 투자적으로는 격언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없고 워렌 버핏의 여러 걸 모아놓은 게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인데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을 제외한 워렌 버핏이 들어가는 모든 책을 다 피하라는 조언들을 많이들 해주거든요. 그래서 당했군요 제가. 대부분은 워렌 버핏류라고 해서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해석한 책들이 대부분이라서 만약 워렌 버핏을 만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일단은 워렌 버핏의 주주서안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외에 많은 뛰어난 번역가분들과 뛰어난 출판사에서 다룬 책들을 읽으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는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 대한 워렌 버핏, 알리바바 찰리 먼거의 의견 자체는 시장은 저마저 비싸졌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사상 평균이 17배 정도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의 17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2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20% 정도 할증된 수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투자 기회가 없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여전히 워렌 버핏의 버핏 외에는 애플 같은 기업을 여전히 40% 이상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플 정도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 전체에 대해서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건 비싼 시장에서 어떻게 플레이어야 될지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고 그리고 시장의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을 만한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투자에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경제적 해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게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해자라는 게 한국에는 낯설지만 보통 중세 시대에 성을 가면 외부의 적이 성에 진입하기 위해서 도개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 밑에 깔려 있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세의 성을 뚫리면 호수 정 가운데 성이 딱 동그라미 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주변을 둘러싼 것처럼 호수 혹은 강이 해자라는 표현인데 경쟁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 혹은 경제의 측면에서도 그런 해자가 있기 때문에 뛰어난 기업들은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경쟁 기업부터 우위를 가진다는 아이디어를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제적 해자를 ETF로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MOAT, 모우트라는 ETF인데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말로 해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모우트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 둘러져 있는 모우트 자체를 전략화시켜서 ETF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MOAT라는 ETF도 현재 시점에 접근하기 괜찮은 전략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워렌 버핏을 추종한 번역서를 안 읽고 진짜 워렌 버핏 주주 서한을 읽으셔서 이런 모우트라는 상품의 아이디어를 얻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우트 여기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해자 회사들은 어떻게 해자를 만들어서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켜가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좀 전개가 되어 있나요? 네. 우선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를 현대 경향 용어로 사용하면 이게 경쟁 우위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 혹은 경쟁 우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경제 해자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상품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안드린 모우트 같은 경우에는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그 지수를 개발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서 전환 비용, 무형 자산,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규모 경제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통해서 경쟁 위를 판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좀 낯설 수 있는데 대략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시장 내에서 충분한 매출을 통해서 비용 효율화나 상대의 경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력이 있고 매력적인 기업을 좀 모아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 안내드린 SPY 같은 전략과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SPY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거의 480조 정도 되는 매우 거대한 메가급이라고 하면 모호트는 기업으로는 한 50개 정도 기업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은 한 7조 5천억 굉장히 크긴 하지만 SPY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익률로 따지면 SPY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로 그리긴 하지만 최근 6개 년 기준으로 5년간 SPY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냈고요 작년 한 해만 SPY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작년 한 해만 SPY보다 조금 못했는데 이런 모호트 같은 ETF는 어떤 분들께 좋냐면 500개 정도로 구성된 충분히 분산 레퍼토름이 가지고 있는데 뭔가 SPY만큼 마음 편하면서 이것보다는 수익률이 약간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는 분들께는 좋은 기업들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구성해 ETF가 꽤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모호트가 볼륨으로 봤을 때도 한 7조 정도 되고 모임 기업 수도 한 50개 정도 되니까 분산도 잘 돼 있고 시가 총액도 적절하면서 최근 1년간으로 봤을 때는 S&P 500이 33% 정도 오를 때 모호트가 한 37% 그래도 지수보다는 연관으로 한 4, 5%니까 누적으로는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면서 SPY님이 가지고 있다면 모호트 같은 ETF도 하나의 전략으로서 공부해보고 아이디를 스터디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기업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그거를 성의 혜자를 보고 혜자를 보고 떠올려서 그거를 투자 지침으로 활용할 줄 아는 워렌 버핏 그냥 투자의 대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저도 주식 투자 처음 했었을 때 이런 분들을 주로 존경하는구나 하고 주목을 했었는데 이 업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오마주를 보내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투자업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수많은 투자자들 수많은 스타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투자자 이용은 몇 가지 안 되는 게 가치 투자자냐 아니면 성장자 투자자냐 모멘텀 투자자냐 정도로 구분하는 게 메이저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 정도 분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치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워렌 버핏의 인물이 가치 투자를 정립하고 만들어내고 실현하는 인물로서 절대적인 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영업 현장이 있다 보면 만나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납니다 투자로 100억 이상 벌어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또 투자를 천만으로 처음 시작한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투자는 전혀 모르지만 현금이 2, 30억에서 그걸로 투자를 처음 해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결국 니즈는 공통된 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고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좋은 중에 하나가 그래도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어쨌든 투자의 시작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워렌 버핏 정도의 인물에 관련된 책 정도는 읽어보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투자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사회적 지지율이 높은 분들이고 더 부유한 분들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의외로 워렌 버핏의 주주사안이라는 책을 안 만나본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이 기업의 오너시든 혹은 변호사시든 혹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시든 모든 분을 만나뵈서 투자에 관해도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워렌 버핏의 주주사안이라는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시왕 자료나 유튜브 보시는 과정에서 내가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고민 되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워렌 버핏의 주주사안 정도는 처음 만나보시면 아마 분명히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 말고 벤자민 그레이엄 이분 책도 저희 집회에도 예전에 읽었던 증권 분석이 두꺼운 책인데 그건 도움 안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같이 투자를 정립하고 실현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이론으로서 만들어냈던 분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인물이고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가 쓴 증권 분석 같은 책은 사실 만들어진 지는 한 7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대부분은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전에 지금부터 금비가 높았던 환경이다 보니까 채권 투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고 50년 전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채권이 더 매력적이냐 주식이 더 매력적이냐에 관한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 시장이 정말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인가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낸 이후의 이론들이 워렌 버핏의 이론인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로부터의 10년간은 아마도 채권보다는 주식의 시대일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 주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또 효율적 시장가스를 걷어낸 투자서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시대의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서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근 다른 사람이 읽고 나는 최홍석 매니저를 읽겠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들 바쁘시잖아요 생업에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정립해주고 다독하셔서 다 체계를 잡아주신 거를 저희는 낼름 먹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매니저님이 좋아하시는 투자 격언? 이런 거 하나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같은 인물들이 많이들 조언해 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투자 조언 중에 하나가 찰리 먼거가 한 말인데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의 인생은 평생 오르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찰리 먼거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해온 인물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3%의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워나가 오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투자로 성장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투자성과 내년의 투자성과 내후년의 투자성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좋은 투자성과를 위해서 그 기반은 학습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충분히 학습한다면 투자성과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소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저도 철저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3%를 운 좋게 진행하게 되면서 저도 좀 장시를 전문가분들 덕분에 볼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잡아가는 것 같고 수익률이 올랐다는 표현보다도 조금씩 안정감을 더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 또 올라갔던 말씀 하나 드리면서 1부 코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책 사고 싶습니다 최파고님 책이요 라는 말씀 꼭 우리 청취자들의 여망도 꼭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고생 많으신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희는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